지난 16일 민생토론회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도를 분산에너지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게 했다고 약속했는데요. 이후에 제주도가 특구 지정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제도 개선에 중앙정부가 적극 협조하면서 진전도 보이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가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민생토론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도 특구 지정 지원을 약속한 데 따른 겁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분산에너지특구는 전력수요 유치형과 공급자원 유치형, 신산업 활성화형 등 크게 3개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제주도는 3개 유형 중에서도 신산업 활성화형 특구 지정을 준비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를 둔다는 전략입니다. 신산업 활성화형 특구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전력 직접 거래를 통해 자유롭게 사고파는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즉,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한전을 거치지 않고 기업이나 사용처와 계약을 체결해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난 6월부터 제주도가 도입한 15분 단위의 실시간 전력 시장에 더해 전력 직접 거래까지 도입되면 출력 제어 문제 해소는 물론 가격 경쟁을 통한 저렴한 전기요금 체계 구축이 기대됩니다. 특히 제주도는 전기차를 전력망과 연결해 주행하고 남은 전력을 다시 송전하는 V2G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 산업부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등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빠르면 올해 안에 특구 선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공모를 통해 특구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자체 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전국 최초의 특구 지정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